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랩핑맨 입니다 gta5 pc판 굉장히 오랜만에 하네요 또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는지도 까먹었어 여기 지금 야야씨 뭐야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저씨 자 m 눌러서 빠른 사고작용 자 보자 여기가 지금 이 마이클 아저씨 집이고 어딜 가볼까 뭐 되는대로 가보자 프랭클린 근데 무슨 맞아 프랭클린 한테 가면은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h 습격 아 습격계획준비 맞아 보석상 터는게 있었죠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바람난 마누라 때문에 그 깽단 보스 집을 부숴가지고 그거 물어줘야 돼 그래서 돈이 필요해 가지고 여길 가야겠네 일단 자 차 근데 차가 저쪽에 또 못 보던 차가 있다 내가 찰거야 이거 저 자식이 저거 아휴 저거 이 차는 누구 차지 이 악마 왜이래 여러분 어떻게 사다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아 올라오지 마시고 아 F였나 F 아 그렇구나 F였구나 아 이거 오랜만에 해가지고 자 이차 이런 차 아우 벌써부터 부딪쳐 조종이가 되게 꺼드럽던데 이런 차들 이제 미국식 머슬카죠 머슬카 출력은 좋은 것 같은데 조종이가 쉽지가 않아 원하는 데가 잘못된다 원하는 데가 잘못된다 원하는 데가 잘못된다 에스... 엘레스 PD의 전술팀 트럭을 원하는 데가 잘못된다 자 이걸 누르면 시점이 바뀌는구나 R를 누르면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1인칭 시점이 뭐였지? T...F...G 아 다시 타 이 악마가 나와 거기 갑자기 길 안 건드서 내리면 어떻게 해 V V 아, V였구나, V 아, 근데 너무 어려워, 이거 저기서 우회전 뭐야 아, 어? 언제 갑자기 언제 임무가 들어온 거였지? 내가 이거 하는 동안이었나? HS 로스안토스 경찰 전술팀 근데 그럴려면 뭐, 뭐, 총도 있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일단 부딪혀 보자, 뭐 어떻게든 해 주겠지, 뭐 일단 부딪혀 보자, 뭐 어떻게든 해 주겠지, 뭐 저 지금 지나쳤지? 아, 저 이거야, 이거? 아닌데? 이건가? 아, 저 차구나 저 어떻게 하면은 뺏을 수 있는 거지? 이거 근데 차는 안 부서지던데? 총을 쏴야 되나? 어디갔어? 어디갔어? 참, 이거? 총, 총 어떻게 꺼내더라? 총, 총 어떻게 꺼내더라? 우아앗! 우아앗! 어떻게 훔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올라갔나? 자, 사사고 나도 다들 뭐, 평안하죠? 얼굴이 편안해 우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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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지? 아, 점프 실패! 우아앗! 아, 트럭이 경찰서에 도착했어. 아, 트럭이 경찰서에 도착했어? 총을 쏴야돼, 총을. 오케이. 이제 알았나? 좋았어, 이제 제대로. 아직까지, 아까 전에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 아닌데? 또 지나쳤어? 아이. 저거야, 저거. 총을 쏴가지고 바퀴랑. 아, 이 트럭도 아니야. 아까 전에 헷갈렸지? 이거 아니야. 이거 쓰레기차 같은 거고. 여기서 우회전? 어딨지? 아, 저기 왔구나. 경찰서까지 못 가게 하라고. 자, 여기 걸렸어, 걸렸어, 이번에. 이번에는 안 놓쳐, 이번에는 안 놓쳐. 이번에는 안 놓쳐. 차를 근데 잘못 타고 온 것 같아. 저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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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 도망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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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딨어 어딨어 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딨지 이걸 탈취하라 그러지 탈취 좋았어 이젠 뭐 어렵지 쉽지 않죠 아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자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디 지하도 같은 데로 가야되는데 아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다행히도 아무리 부딪쳐도 차가 박살이 나 차가 못 달리고 그런건 없더라구요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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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길로 복잡한 길로 아 근데 헬리콥터까지 들어와가지고 아 여기저기 많네 아 여기저기 많네 헬리콥터 어떻게 아 여기 아 여기 잘 왔는데 아 옆에 근데 시체도 있는데 아 그 내가 쏴 죽인 애구나 좋았어 좋았어 된거 같아 된거 같아 이 길로 이 길로 쭈욱 가운데 안 보이는데 숨어있어야 되는데 됐나봐, 됐나봐, 됐나봐. 아,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아. 차야, 걸레야, 이게? 자, 또 죽이면 또 경찰들이 따라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좋아, 왔어. 아, 아주 신났는데? 아주 진짜 화끈하게 한 건 처리했어. 지금까지는 이렇게 총 쏘고 이런 게 없었잖아. 맨날 도망치고 그런 것만 있었지. 아, 사고도 안 내고 잘 달려. 하아! 야야야, 너 위험해! 내가 어... 이거 어떻게 돌아야 될까? 자, 이렇게 멀었나? 어? 어, 비 온다, 또. 유리창 다 깨졌는데. 우리 마이클 아저씨, 춥겠어. 자, 이 사이를, 쇽! 우와, 지금 안 부딪쳤어. 여기가 지금... 이거 올라오면 안 되지. 옆으로 가야 되지, 옆으로. 여기서 유턴. 아, 이거 너무 디테일하잖아. 아닌데? 다리 건너야 되는 거였어? 다리 건너야 되는 거네. 사람들이 비 오는데 우산까지 쓰게 하면은... 너무 디테일하겠지? 아이고, 소화전. 호호! 일단 다리는 걷는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였구나? 여기지 지금 여기 여기 아 여기네 아 좀 노랗게 자 아 그 총 총을 지금 탈취한거구나 경찰차 저렇게 위험하게 총 다른데서 사면되지 저기도 한글로 써놨어요 말은 영어로 하고 고맙습니다 저의 직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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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의 소방과 직업을 통해 공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과 저의 자력을 포함하고 싶습니다. 90분 정도 되ает, 여러분. 프랑클린이 제출하거나, 나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어? 좋은 luck, 여러분. 르치고. 너희 형들은 기다려, 기다려. 다 준비됐군요 아 이렇게 프랭클린 운전한다고?